아유, 고소해 내가 참기름 열대병은 들이마신 것 같다니까 어쩔지 몰랐어, 오왕탕하면서 엄마, 엄마, 아니 나이를 대체 어디에 쳐먹은 거야? 찍지마, 찍지마 아이고, 누가 저 이뻐서 찍었어? 내가 그 싸가지 없는 기집이 언젠간 그렇게 된통 혼날 줄 알았어 오늘 수고했어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 관람료 대신 뭘 줄까?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말해봐 아니에요, 없습니다 그래? 언제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대신 사이다 장면 좀 자주 보여주고 네 그럼 난 돈놀이 하러 간다 배웅해 드릴게요 시간은 돈, 일들에 일 저희도 회사로 들어가야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지나가 수연씨한테 잘못한 거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 했어요? 키우지 않으면요 본부장님은 친분이 있으시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 회장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수연씨가 더 다칠 수도 있다고요 상관없어요 저 괜찮아요 저 이제 밟는다고 그냥 밟히고 있지 않을 거예요 밟힌 만큼 다 되돌려줄 거예요 hee understanding 원하는 자 사랑 Man Maybe 我很 contr Brave 말